하아... 여러분 저 배고픈데 야식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. 야식 라면 아 아 하하하하 하하 카카오 카카오 재련을 주고 슬라이니킬 난 검토적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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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궨전 마무리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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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겨울의 윈가니 와 사태오다 이번엔 트위브 배지 추가된 능찜 아잇 생꽃 총약이 진짜 개설이 넙스버그인게 이정도라는게 아이패턴 커버젠스 곡이 있으니까 됐다 공포 공포도 참 좋은지 안 좋은지 애매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환살버프 먹었으니까 좋은 카드 맞겠지 공포도 참 좋은지 어니 크루 붕들 크크루 붕들 아이스 한숨 세게 상혐 하이 진짜 전투 개못하고 있네 근데 스펙발로 비워보지 할 수 있는 서수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너 한대도 안맞아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하는 법이지 대단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け 랩 손 은 아 아 아 아 손아ята 신..송 신..송 전략가? 전략가? 저기서 략가 픽이 그렇게 좋진 않을텐데 신노답 삼형수야 가면 두개 끼면 답답하겠다 진짜 안돼 곰 어? 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짝 제비 고개 줘 제발 제발요 슬리즈 이럴수가 거기서 제비를 뽑아? 실력 게임 실력 게임인데 실력이 없네 고개 아이구 강호할 필요 없어졌다 널 받은게 없네 널 받은게 없네 미니세상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오 키오 으아 장화영의 고개 장화영의 고개 고개나 쓰면은 할 거 다 했네 장화영의 고개 장화영의 고개 장화영의 고개 장화영 이럴거 같으면 아까 그냥 대단원 먹는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헐 붕켈 사이뺄 퍼펙트 이리와 카차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스토리 왜 나와. 능치 전략관. 저거 다 빠지면... 딜이 너무 하찮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수신경만... 형상보다... 자, 냉지서삼이나 안가? 세장... 대단원님 그립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탈사트죠. 보삭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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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탈은 진짜 쓸어나누보새요. 근데 너무 쓸데없다. 쓸어날만한 게임도 안나. 고개가 한 장 더 나오던가 단수신경이 나오던가 뭐 드로우좀 더 나올거같은데 반사하나 더 나오는게 재밌는거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웬만하면 그냥 가려고 오는데. 니누 말도 안 되죠. 도갈이. 도갈이 이렇게 하찮아 보여요. 부츠 있으니까 그냥 때려도 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뱉었어. 내장의 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님두가 방할 뻔. 님두 갖다 버리길 잘했네. 가방님도 성능 확실한 것 같아. 잠시만요. 이제 못 깰 이유가 없잖아. 딩샤도 아쉽다. 딩샤도 아쉽다. 뭔가 그 상징성 같은 거야. 그 상징성 같은 것 같아. 그 상징성 같은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oo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능지처 참사. 미라소. 알약. 이것도 내장의 재만 준비를 해야 되는데. 알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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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생각하면 수술이 필요하겠죠. 심장 때문에 산거고. 10초. 알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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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히 약화 걸렸을 때 때리는 거구나. 약화 빼고 정상. 가스 왕비. 진짜 개힘들게 잡았네. 왕병조차가 넘어선 피해를 받지 않고 새 보스를 처치했습니다. 미머. 미머의 사일런트. 미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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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머.